잼잼. 여러분들 잼이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갓난아이들이 하는 잼잼 놀이도 생각이 나고 놀이터에서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나잖아요 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브랜드인데요 SK텔레콤이 만들었어요 최근에 잼 서비스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요 일단 두 가지 잼이 있어요 TV에서 즐기는 키즈 컨텐츠인 BTB잼이 있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잼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건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만들어주는 앱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TV랑 스마트폰에 있는 잼이라는 서비스가 일단 BTB잼은 이름처럼 SK브로드밴드 IP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채널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 컨텐츠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넘버원 영어 교육 전문기업인 튼튼영어가 독점으로 들어왔어요 튼튼영어의 베이비리그, 튼튼영어 주니어, 튼튼영어 튜터링, 프리라트 등 튼튼 시리즈 영상 300여 편이 BTB에 들어왔습니다 튼튼영어의 30여 년간 노하우로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영어학습이 되도록 돕는 것인데요 제 애들도 어릴 때 튼튼영어를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BTB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마법천자문, 정말 제 등골도 휘게 만들었던 엄청난 컨텐츠죠 지금까지 2600만부 이상 판매된 1위 학습 만화인데요 마법천자문 유아 한자, 급수 한자 시리즈 역시 독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한자 공부 애니메이션과 6급에서 8급 시험 대비가 가능한 급수 한자까지 총 278편이 수급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냥 보다 보면 한자가 저절로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급수까지 딸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Y시리즈, 우리집에도 Y시리즈 책자가 아주 많이 꽂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다면 완전 필독서죠 이 Y시리즈 역시 독점으로 BTB잼에 들어왔습니다 Y시리즈에 있는 지구 탐험대편을 통해 아이들이 공룡, 곤충을 비롯한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을 탐험하면서 지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BTB잼에 새롭게 추가되는 컨텐츠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외에도 역사나 동물과 식물, 과학, 창작 동화까지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이 BTB잼에 많더라고요 제가 하단 더보기에 영상 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잼 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PC에서도 뭔가 시간을 제안하고 앱을 제안하고 저도 사실 그동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잼 앱이라는 걸 저도 써보다 보니까 이 세계도 많이 진화를 했구나 훨씬 더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모드도 있었고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졌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습관 만들어주는 기능에 전문가 습관 기능이 생겼어요 저도 애들한테 습관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든 조금 좋은 쪽으로 잡아주려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보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5초의 법칙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5초 안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행동으로 전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그런 습관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습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선택하고 좀 더 들어가서 설정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제안하고 또 아이가 받아들이면 그 습관을 수행해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달성하면 배지를 모으는 그런 습관 컬렉션도 있어서 이 기능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앱의 핵심은 아무래도 관리 기능인데 이 모드 설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크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다 쓸 수 있는 자유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모드라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앱만 허용하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만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약속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약속 모드는 주간 단위 혹은 일 단위로 세부적으로 시간도 설정하고 앱도 설정을 해서 단순히 자유 모드와 집중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껐다 켰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쓰던 구글이나 MS가 만든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약속 모드는 훨씬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약속 모드를 부모가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이 제앱은 부모용 앱이 있고 아이용 앱이 있는데 아이용 앱에서 아이들이 쓰고 있는 앱에서 본인이 나 이렇게 습관을 가질래요 라고 습관을 만들어서 부모한테 제안을 하면 부모가 승인을 해주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기특하잖아요 아 괜찮네 우리 아이가 이런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되고 거기 승인을 해주고 또 그걸 달성하면 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평소 원하는 것을 사줄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다 제앱 앱에서 보상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서 재미를 또한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스마트폰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스마트폰을 쓰게 하되 좀 더 유익한 것들을 보고 접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 점에 착안한 쉬는 시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는 애들이 거기 있는 콘텐츠 잼 만화책이나 어린이 과학 동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쉴 수 있게 그래서 제안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스마트폰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그런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부모한테는 부모 수업 콘텐츠가 있어요 부모 수업이라 그래서 무료로 교육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습관 형성이나 교육의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 콘텐츠가 있어서 그 점도 유익했습니다 이 외에도 잼 앱에서 수면 시간 관리를 한다거나 안전을 위한 우리 아이들 위치 조회하는 거 숨은 비 방지하는 거 뭐 US 사이트 차단하는 거 잘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주기 같은 기능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잼 앱은 자녀가 SKT 고객이면 부모가 어떤 통신사든지 그리고 안드로이드든 IOS든 부모는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료예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나 올바른 습관 형성 같은 그런 콘텐츠를 가진 이 젠 브랜드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